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김봉현, 라임의 핵심 인물이자 전주로 알려져 있던 김봉현이 옥중서신을 발표하면서 여러가지 의혹을 제시했고, 이 의혹에 따라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정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김봉현의 편지 내용이 거의 대부분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임 자산운용 로비 핵심인 김봉현이 폭로한 검사술접대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한 서울남부지검은 김봉현이가 옥중 편지에서 주장했던 대부분의 사실이 내용상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서울남부지검이 여기 관련한 김봉현 관련된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김봉현이가 검사술접대를 검찰에 진술했지만 검찰이 묵살했다, 여권 로비 진술을 협박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옥중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임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고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 근거가 됐던 것이 바로 김봉현의 옥중 편지 내용인데 대부분이 검찰 수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추미애가 사기꾼 말만 듣고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것이다, 추미애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감옥에 있는 사기꾼 이 말을 듣고 현직 검찰총장을 배제했다는 것, 이거 정말 코미디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누군가도 손을 잡는다, 감옥에 있는 사기꾼이라도 손을 잡는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준 것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징계 질찰도 다 엉터리고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김봉현은 무슨 술접대 수사 무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술접대와 수사 무마. 김봉현은 검사 술접대 사실을 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에 준수를 했지만 검찰이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보도자료에서 술접대 사실을 수사팀이 인지했다거나 상부에 보고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담당 검사 부장 차장 검찰 수사안과 참여 변호인을 조사한 결과 자료를 다 확보해봤으나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은 김봉현의 옥준 편지 공개 이후에 편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시연한 10월에 사표를 냈습니다. 이때 추미애는 그 편지 내용을 믿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부지검장도 박순철 지검장도 추미애 사단으로 불렸던 인물이지만 그러나 이건 아니다라고 발표하면서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사표를 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의혹입니다. 라임 검사를 소개해줬다. 김봉현은 정관 변호사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면서 검사 3명을 소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것 역시 거짓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라임 수사팀은 2020년 2월 초에야 구성돼서 술자리와 직무 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검사 A를 겸영남법 위반 혐의로 기수하고 대가성이 인정돼야 하는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의혹입니다. 여권 로비에 대해서 회유를 했다. 여권이 당신 로비를 받았으니까 김봉현은 로비를 받았다고 말해라 이렇게 회유를 받았다는데 이것도 한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봉현은 정관 변호사가 기동민도 좋지만 강기정 정도는 잡아줘야 한다며 여권 로비 진술 회유 협박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정관 변호사 수사 검사 그리고 김봉현의 당시 변호인들을 조사한 결과 김봉현은 정관 변호사를 직변하기 전에 이미 다른 변호사들과 정관계 로비에 대해서 진술해서 수사에 협조하고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일괄 기소하면 만기보석으로 석방되는 전략을 수립한 사실이 인정돼서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다 조사를 해봐도 여권에 대한 로비 협박 없다는 겁니다. 김봉현이 신청한 조건보석방은 지난 7일 법원이 기각한 상태입니다. 네 번째 의혹입니다. 여권 인사 짜맞추기 수사,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짓이었습니다. 김봉현은 정관계 로비 수사 관련해서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런 폭로를 합니까 추미애가 봐라 지금 검찰이 김봉현과 짜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검찰은 김봉현 변호인들도 수사 절차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김봉현으로부터 고급 양복을 받은 민주당의 기동민 의원의 경우 김봉현은 먼저 양복값을 천만원이라고 주장했는데 검찰이 수사해보니까 그 금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특정했다는 것입니다. 250만원. 사실 이것도 비싼거죠. 250만원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흔치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번째 의혹입니다. 야권 인사 수사를 묵살했다. 야권에 대해서는 수사를 묵살했다. 여권은 짜맞추기 해가지고 수사를 계속 하라고 하고 야권에 대해서는 수사를 묵살했다 하는 것 또한 추미애가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짓이었습니다. 김봉현은 야당 유력 정치인이자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에게 2여 원을 지급하고 그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에게 로비를 했다고 제보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이 역시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팀은 김봉현이 아닌 제3자에게 해당 의혹을 이미 제보받아서 수사에 착수를 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봉현이가 주장한 야권 로비 의혹은 실체도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부장검사 로비를 했다는 겁니다. 부장검사 이것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봉현이가 주장한 친구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 검찰의 회유 협박 수사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봉현은 정관 변호사 아내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장검사들 아내에게 에르메스 선물 로비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관 변호사 아내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들과 동행해서 물건 구입 후에 각자 비용을 계산한 사실이 확인됐다. 따라서 사실 무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주장들이 거짓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김봉현이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김봉현의 갑자기 이 편지가 왜 나왔을까? 그리고 김봉현의 편지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받아들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했고 검찰들 접대를 받았는데 이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안 했다. 그래서 제 식구 감싸기하고 있다.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했던 추미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꾼의 말을 듣고 감옥에 있는 사기꾼 얼마나 사기꾼들이 말을 잘합니까? 금방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김봉현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측근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기를 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기꾼의 말을 듣고 추미애가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감찰 이런 식으로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마구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징계.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주장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거짓이거나 또는 엉터리고 돼서 지금 추미애가 고도란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검은유책도 그렇고 한동훈 검사장을 피해주려고 하다가 자기 측근인 정진영 부장검사, 지금 차장검사가 됐죠. 이 사람이 지금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활비도 오히려 심재철, 지금 검찰국장이 천만 원어치를 검사들에게 봉투로 돈, 현금을 나눠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에게 특활비 고주문에서 마음껏 쓴다 했는데 자기 측근을 잡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심재철 국장이 과거에 반부패부장으로 있을 때 결제 라인에서 지난 2월에 보고받은 내용들을 그걸 갑자기 8개월, 9개월 지난 시점에 이걸 설정하게 익명으로 투수한다고 해서 제보한 것처럼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잡으려고 했다가 지금 이것 또한 수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말하자면 재발등 찍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김봉현에 대해서도 김봉현의 말을 듣고 일방적으로 검찰총장을 찍어내려고 했던 이런 상황, 코미디가 아닙니까? 감옥에 있는 사기꾼 말을 듣고 현직 검찰총장을 믿지 못해서 배제했던 이 사건을 아마 해외 토픽을 나도 여러 번 나설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추미애는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안 지면 안 됩니다. 추미애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당장 멈추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과를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됩니다. 사기꾼 말을 듣고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고 조롱한 셈이 되었습니까? 국회에 가서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법무부고 이게 검찰이고, 이게 법치이고, 이게 검찰개혁이고, 이게 공정이고, 이게 정의란 말입니까?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렇게 사기꾼 말을 듣고 현직 검찰총장을 내치면서까지 아니, 내치는 군도가 아니라 지금 직무 정지를 했다가 그것도 법원에서 스톱하니까 다시 뒹계를 해서 잘라내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고, 이것이 대한민국 정권입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라고 아주 좋은 이름을 붙여놓고 호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기꾼에 놀아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기꾼과 장단을 맞춰서 국민을 우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즉시 사퇴하길 바랍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